랄라 엔터테인먼트 랄라 엔터테인먼트 저는 엑사이트의 엑사이트 안녕하세요 엑사이트입니다 저는 엑사이트의 리더 시옥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필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승옥입니다 저는 민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엑사이트가 시즌인 더스원이라는 이름으로 라이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구요 저희가 8월 2일날 일본에서 정식으로 음반 발매를 합니다 그 음반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희 엑사이트와 함께 이번 여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필드 엑사이트 감사합니다